안녕하세요. 리트렌리얼티의 이세윤입니다.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한 해에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두 개의 파트로 녹화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2018년을 되돌아보는 마켓 리포트 그리고 두 번째는 2018년도에 리얼스테이 가격에 영향을 끼쳤던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되돌아보고 2019년도의 마켓을 예상하는 비디오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2018년도에 리얼스테이 마켓이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써머리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위에 있는 부분들이 2017년도의 써머리 그 밑에 있는 부분이 2018년도의 써머리인데 11월과 12월 리포트가 한 이틀 정도 전에 나왔는데 리포트를 보면 일단 이렇습니다. 세일 양은 세일 양은 작년 4930개에서 이번 연도 3781로 30% 정도 트랜잭션 양이 떨어졌고요. 뉴리스팅 양은 작년에 6330에서 이번에는 4308로 작년보다 47% 정도 뉴리스팅 양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액티브 리스팅 양 12,926에서 11,431로 떨어졌고요. 에브리지 프라이스는 작년 73만 5천불에서 75만 불로 가격은 약 2% 정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물이 팔리기까지 걸린 에브리지 시간은 작년이라고 얘기하면 안되지 재작년이죠. 재작년 27일에서 이번 해에 작년에 2018년도 12월 31일로 약 4일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내용만 놓고 헤드라인으로 뉴스에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트랜잭션 양이 작년과 비교해서 30% 정도 떨어졌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4900에서 3700으로 떨어지면 그리고 뉴 리스팅 양이 약 50% 정도 떨어진 거 재작년보다 작년이 한 6300에서 4300으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에브리지 프라이스도 2018년, 2017년도에 비교해서 2018년도에 얼마 안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마켓에서 제가 12월 한 달 동안 마켓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매물이 별로 없었던 이유가 이제는 돈이 급하게 팔아야 되는 사람들의 매물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싸게 팔 거면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리스팅 양이 적었던 거고요.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굳이 내가 급하지 않은데 꼭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면 집을 내놓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스팅 양도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켓에서 나오는 매물이 별로 없다 보니까 트랜잭션 양은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다운타인이나 노이스역이라던가 아니면은 GTA 있는 지역에 제가 쇼잉을 하러 돌아다니려고 해도 12월 한 달 동안 매물 자체가 좋은 매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매물도 별로 없었지만 나온 매물에서도 좋은 매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 손님들 중에서도 집을 11월이나 12월에 살려고 계획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대부분 다 마켓이 조금 좋아지는 봄 마켓을 기다렸다가 사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으셨고 또 리스팅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도 다들 12월달 원래 겨울이 마켓이 슬로우하기도 하고 그리고 급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1월달까지 기다렸다가 팔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봤을 때 지금 현재 마켓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디테치와 세미와 타운과 콘도 마켓을 구분해서 꼭 보셨을 때 정말 지금 현재 마켓이 어떤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브라드하게 보기 위해서 차트 하나를 좀 보시고 갈게요. 제가 보통 때는 이 차트를 잘 안 꺼내는데 왜냐하면 봤을 때 조금 별로 이게 우리가 번호 하나하나를 보고 이렇게 가격을 보다기보다는 트렌드를 보고 보통 마켓을 보았기 때문에 보통 때는 제가 잘 안 보여드렸는데 이 차트를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2017년도와 2018년도 디테치 하우스의 가격에 트렌드를 좀 놓고 보는데 2017년은 지금 지금 2017년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7년이죠. 2017년에 지금 데이터를 지금 보시면 빨간색과 노란색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빨간색은 대부분 6월 이후로 다 이제 이제 Q3부터 Q4가 빨간색 이후 Q1과 Q2가 지금 노란색인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노란색이 의미하는 것은 이 지역들 옥빌이믄 옥빌 브램튼이믄 브램튼 이 지역들 중에서 1년 동안 가장 가격이 높았던 월을 이제 노란색이고 가장 낮았던 곳이 이제 빨간색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한 예를 들자면 지금 옥빌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3월이 가장 가격이 높았던 포인트였었고 그리고 6월이 가장 낮았던 포인트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놓고 봤을 때 간단하게 이해하기 편하시게 보신다면 2017년도 4월달에 이제 NRS의 텍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4월 이후로 이제 가격이 떨어진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2018년도도 보면은 뭐 작년과 그러니까 2017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지만 대부분의 분표도를 봤을 때 2018년도에 디테치는 대부분의 지역이 7월 전과 7월 이후로 나누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7월 전이 가격이 상승을 했던 것에 반해서 7월 이후로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지금 보시다시피 7월에 지금 주황색 표시가 있고 10월에 지금 주황색 표시가 있잖아요. 표시가 뭐냐면 2017년도에 인트로스트 레이트가 3번 올랐고 2018년도에 인트로스트 레이트가 2번이 올랐는데 그게 한 번은 7월 그리고 한 번은 10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7월을 7월 이후에 가격이 떨어졌고 10월 이후에 또 가격이 2번 이렇게 2번씩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것도 지역이 크게 두 지역으로는 아니는데 지금 보시면 7월 이후에도 집값이 떨어졌지 않았던 지역들이 10월 이후에 지금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지센스가 좀 더 많았던 지역이 이제 토론토 지역인 거죠. 토론토 센트럴, 토론토 웨스트, 토론토 이스트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토론토 중심으로 좀 먼 지역들 같은 경우는 7월 이후에 조금 더 빨리 타격을 받았던 반면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시사가 그리고 오로라, 마컴 이 3개의 지역 같은 경우는 7월 이후에 바로 가격이 떨어진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섭세퀸트 리 지금 에이작스 오샤가 좀 떨어졌고 10월 이후로 떨어졌던 지역이 옥빌 그리고 토론토 센트럴 지역 그리고 뉴마켓, 뉴마켓까지 이렇게 3가지 지역이 있었던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이제 보시자면 세미, 세미는 솔직히 지역 쪽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세미가 그나마 제일 많은 분포도가 많은 지역이 다 토론토에 밖에 없기 때문에 토론토 이스트, 센트럴, 웨스트 이렇게 3가지 지역으로 놓이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토론토 센트럴과 그리고 웨스트 지역은 7월 달에 인트레스트 웨이트가 오르잔 바자 바로 가격이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스트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스트 지역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월 달이 계속 제일 낮았었고 그 이후에 계속 성장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7월 이후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고 10월 이후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12월 달에 이제 가격이 좀 12월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월, 12월, 10월, 11월 이후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토론토 지역 같은 경우 세미 지역을 놓고 봤을 때는 토론토, 웨스트, 그리고 센트럴보다는 이스트가 조금 더 가격의 리지스턴스를 보였었고요. 타운은 솔직히 지금 보시다시피 지역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세미와 디테치와 달리 타운은 정말로 각계 전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쪽 지역이 이랬다 저쪽 지역이 저랬다 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콘도는 거의 뭐 정해져 있죠. 보시다시피 너무 확연하게 2018년도 1월부터 2월 달에 거의 모든 지역이 제일 낮았었고 그러니까 겨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봄마켓부터 시작해서 인트레스트 웨이트와 거의 관계없는 성장을 지금 보실 수 있는데 유일하게 왜 이런지는 솔직히 제가 그래서 이 데이터를 계속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집값이 제일 많이 떨어졌던 지역이 다운타운 이스트였어요. 다운타운 이스트가 거의 가장 많이 오른 다운타운 안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2월 한 달 동안에 집값이 11월보다 10% 이상 정도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이게 제가 그냥 월만 놓고 봤을 때 이랬는데 정말 이 안에 들어가는 집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지 않은 거여서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정말 다운타운 이스트 지역이 정말 많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좀 더 싼 시상콘도들이 좀 많이 팔리고 비싼 콘도들이 많이 안 팔려서 그런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만으로 봤을 때 토론토 이스트가 정말 떨어졌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일단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유일하게 토론토 이스트가 떨어진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지로 놓고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파란색 차트가 2017년도의 차트였고요. 그리고 이 주황색이 2018년도 작년으로 볼 수 있는데 중반기까지는 작년과 재작년이 좀 다르게 움직였는데 7월, 8월 이후부터는 2017년도와 2018년도가 그래프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 마켓이 좀 올랐다가 겨울 마켓으로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가격이 좀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디테치만 놓고 본 겁니다. 디테치만 놓고 봤을 때는 작년도 안 좋았고 재작년도 안 좋았고 그리고 작년도 안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에 가장 피크를 큰 차이도 없지만 그렇지만 굳이 작년 안에서도 구분을 하자면 작년에 5월달이 114만불로 가장 높은 가격이었었고 그리고 작년 말이죠. 12월달이 가장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작년 전체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디테치마켓은 아직도 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더 떨어질 수도 아직 그 추락이 끝난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지점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요. 세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디테치와 마찬가지로 5월달이 가장 높은 지점이었었고 그리고 바닥을 찍었던 시점이 신기하게도 8월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가을 마켓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9월달에 바로 그냥 10%가 올라서 100만불 이상을 찍긴 했었는데 일단 그랬었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겨울에 97만 8천불로 다시 좀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겨울이어서 겨울동안에 잠깐 동안에 마켓이 이런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트렌드를 이렇게 계속 유지할지는 이제 2019년도 1월, 2월, 3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운은 타운도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타운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1월달이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 근데 이제 가장 높은 가격과 가장 낮은 가격을 비교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바람을 찍었던 시기가 이제 7월이었는데 75만 7천불이었었고요. 가격도 봤을 땐 전체적인 곡선과 이제 따라가는 거죠. 콘도는 콘도가 이제 다른 로우라이즈 디테치와 세미 그리고 타운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1월이 가장 슬로우한 시기였었고 8월, 9월이 이제 가장 높은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이제 재작년도 그렇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봄 마켓 봄 마켓과 가격 마켓을 비교를 했을 때 가격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물론 가장 높은 피크 포인트가 이제 8월이긴 했지만 작년 5월 달도 지금 57만 5천불에서 거의 뭐 비슷한 마켓 비슷하다고 지금 비슷한 마켓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 모두 다 여름 마켓과 가을 마켓과 그리고 봄 마켓이 좋았던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음 가격은 지금 보시면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7% 정도 가격이 올라오신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운타운만 제가 이제 뽑아서 비교했을 때 어 트렌드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이 NRC 택스가 터지기 전 이었기 때문에 재작년 같은 경우는 1월과 4월달이 가장 높았고 1월달이 가장 낮았지만 이제 작년 같은 작년을 놓고 봤을 때는 1월달이 제일 낮았었고 그리고 12월달이 재미있게도 저번달인거죠. 2018년 12월달이 가장 높은 가격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놓고 보셔도 차트를 놓고 보시면 2017년과 2018년 콘도 마켓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노이스역도 뭐 크게 놓고 봤을 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봤을 때 그 12월달이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가격을 유지를 했었고요. 이것이 지금 2018년도 마켓을 나타내는 차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